오늘 보면은 물이 왜 감청색 깨끗한 투명한 감청색이에요 헤르몬산이라는 서원하다 신원하다 신에게 미리 받지다라는 그 산에 눈이 녹은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요단강 줄기로 내려와서 갈릴리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어떤 고기가 있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? 다보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쟁이 진짜 예수쟁이 저거 가짜 저거는 다그치면 그냥 부인 올 거야 다그치면 이웃 되고 그럴 거야 여러분 거기에서 아껴가야 돼요 거기서 불악하기만 날마다 내가 노력하는 복만 받고 가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보너스가 천층만층이에요 한 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떤 분은 그냥 백원 봐도 백원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정신에서 다 이기니까 편리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밤새 걱정해 아직 안 둥그러졌으니까 사장님을 굴리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굴리고 옮겨 여러분 내가 이걸 옮겨놓으려면 어려운데 굴리려면 너무 쉽거든 굴리려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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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